금융주, 지주사, 관리종목, 적자기업이 6대 사회악이라고 하면 PTP기업은 거의 금융시장이 히틀러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악 정도가 아니라 히틀러야 히틀러야 히틀러 예아! 안녕하십니까 할라님들 강화국입니다. 와 지난주에 정말 난리 났습니다. 그 DBC 등 원자재 부동산 ETF에 미국이 세금 폭탈을 매겼죠.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댓글이 무지하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자 11월 22일에 날벼락이 터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갑자기 200여개 종목을 선정해가지고 외국인이 그 종목을 매도할 때 10%를 원천징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허걱! 이게 지금 양도세가 아니에요. 총 매도 금액의 10%를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억짜리를 샀어요. 근데 손해를 보고 7천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3천만원 손실을 본 거잖아요. 자 그런데 파는 7천만원에서 또 10% 700만원을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제가 1억을 샀는데 그게 1억 5천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5천이 남는데 여기에서 어차피 우리가 22% 양도세를 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또 개별로 1억 5천에서 1,500만원을 원천징수하겠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이게 주로 원유, 가스, 부동산 분야이고요. ETF, ETN이 주로 많기는 한데 주식도 몇 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종목 상위권 ETF도 일부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는 원자재를 거래하는 DBC라는 ETF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신문에 이렇게 나왔죠. 한경에. 청학개미들이 많이 거래하는 종목도 대거 들어갔다. 프로쉐아즈 울트라 블룸버그 내추럴 게스 보일 또는 프로쉐아즈 울트라 윅스 셧텀 퓨처스 UVXY도 들어가 있고 내추럴 게스 펀드 UNG 프로쉐아즈 울트라 블룸버그 크루드 얼 UCO 그리고 프로쉐아즈 울트라 숏 블룸버그 내추럴 게스 콜드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 BIP 블랙스톤 미네랄스 BSM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베스코 DB 커머니티 인덱스 트래킹 펀드 DBC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ETF들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거래한다고 하는데 저도 몰랐는데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미국 정부 저 새끼가 미쳤나봐요. 이게 말이 되냐 도대체. 원천 징수가 도대체 뭐냐고 도대체. 양도세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원천 징수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애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는 다행히도 대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DBC를 사지 말고 PDBC라는 ETF를 사면 됩니다. 이 ETF는 DBC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2006년에 DBC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14년에 PDBC가 생겼거든요. 보시다시피 눈으로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8년 동안 DBC와 PDBC는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둘 다 인베스코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이 두 ETF의 월간 상관성이 99.97%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PDBC가 오히려 수수료가 0.62%고 DBC가 0.85%인데 PDBC가 오히려 더 쌉니다. 그리고 자산규모도 74억불 DBC의 30억불보다 더 크고요. 결론적으로는 PDBC가 DBC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PDBC가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정부가 이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찾게 되었고 찾아보니까 어? DBC보다는 PDBC가 어차피 더 나왔네? 해가지고 그냥 DBC 하시는 분들은 PDBC로 갈아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의 차이가 뭐냐? 왜 PDBC는 규제에서 빠지고 DBC는 포함이 된 것인가? 보면요. 이게 지금 이 법령이 지금 PTP 법령이잖아요. Publishly Traded Partnership. 그러니까 상장이 되어 있는 합자회사예요. 근데 DBC는 합자회사입니다. 대부분 원자재 ETF는 펀드 내에서 세금을 안 내고 투자자에게 이익과 손실을 전달을 해요. 그래서 합자회사거든요. 그래서 매년 주주들한테 스케줄 K1이라는 걸 보내기 때문에 K1 펀드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DBC는 K1 펀드이고 합자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PTP 법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PDBC는 K1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봐도 PDBC Invested Optimum Yield Diversified Commodity Strategy인데 No K1 ETF라고 아예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K1을 뿌리지 않는 PDBC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PDBC는 세금 폭탄을 피해갈 수가 있고요. DBC는 망한 겁니다. DBC는 보시면 Distribute K1 Yes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K1을 뿌리는 합자회사다. PTP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 K1이 있고 No K1이 있는가 그건 좀 복잡해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아주 쉽게 말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K1이 더 좋고 어떤 사람은 No K1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베스코가 두 개의 ETF를 만든 것 같아요. 참고로 퀀터스에서는 재빨리 대응을 했습니다. 6대 사회학 필터 아시죠? 거기 PTP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딱 앞에 가가지고 백테스트 유니버 선택을 보시면 PTP 기업 제외라는 것이 새로 붙었습니다. 여기서 미국에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PTP 기업을 무조건 제외를 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금융주, 지주사, 관리종목, 적자 기업이 6대 사회학이라고 하면 PTP 기업은 거의 금융시장이 히틀러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학 정도가 아니라 히틀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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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틀러. PTP는 굉장히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PTP 리스트는 증권사들도 다르게 공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00%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콘터스에서 이 필터를 적용을 해도 그 PTP 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그래서 콘터스 리스트도 완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체크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자재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DBC 대신에 PDBC를 사면 돼요. 운용수수료도 더 적고 AUM도 더 높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PDBC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한테 오히려 땡큐를 해야 되는 건가? 더 좋은 ETF를 찾기 만들어서 그리고 미국 원자재나 부동산 분야 ETF 거래할 때는 K1인지 아닌지 꼭 ETF.com에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야 보면 텍스 얘기가 나오고 K1이 있냐 없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미국이 이런 규제를 만들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개무식하잖아요. 이건 거의 진짜 무슨 뭐 중국 한국 레벨의 규제거든요. ETF? 야 그런 거 사지마. 야 사는 건 좋은데 8대 10% 내. 이런 거잖아요. 완전히 양아치 같은 법안입니다. 되게 웃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DBC를 보유하시는 분들은 올해 내로 꼭 PDBC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너고요. 오늘부터는 PDBC 너고 DBC 너는 이제 쓰레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은 PDBC가 포함이 되지 않는데 미국이 또 한 번 법을 바꿔가지고 PDBC로 이 법안에 포함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리스크이고 그래서 수시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PDBC가 이 법안에 포함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은 아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구독&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